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을 한 거죠. 윤석열 정부는 총칼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신군부가 집권한 것과 비슷하게 신검부가 지배했던 것이고. 최근 유시민 전 이사장과 대담도 했고요. 방송에서. 저희도 조 전 장관 SNS를 중계방송하듯이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다만 최근에 유독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김근식 교수님. 미국 언론의 경고라는 얘기까지 인용을 해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억압적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꽤 요즘 SNS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특히나 총선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조금 더 기세가 든든한 것 같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권인 것처럼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부 언론의 기사를 들여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추석 연휴 기간에 올린 SNS를 보면 이재명 영장 기각을 비유 삼아서 여기에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의혹들. 또 김건희 의사의 도이치보트 사건 의혹들. 사실관계 확인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허무 맹락하게 용도삼이로 끝나버린 여러 가지 각각 의혹들을 다 끌어와서 검찰이 공정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기세 등등하게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아니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판결이 났거나 기소가 된 사건들이고. 그러나 김건희 의사 도이치보트 사건이나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사건이나 김행 후보자 이런 백지시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렇게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붙여놓고 공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침소봉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정치권에서 제가 볼 때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격받는 것을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문제가 있는데 너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느냐,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몰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론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거기에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욕들을 끌어내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냐. 이런 식으로 하는 물기지 작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혐오화시키는 그런저런 최악의 방법이다. 김웅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아니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를 지나가는 사람 왜 안 잡아가요. 이런 식으로 큰 소리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 표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했던 원색적인 표현. 다만 봐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음주운전자가 신호입원 차보고 욕하는 꼴이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계속 서한하고 있다,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이 이제 DK의 눈물이라는 순간을 내고 나서 SNS 활동이 좀 잦아지긴 했었는데요. 가결 이후에 SNS의 빈도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 한동훈 검찰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 이후에요? 네, 기각 이후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의 무도함이 이번 영장 기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검찰한테 가장 할 말이 많은 조 전 장관이 조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총선과 연계해서 저는 민주당이 어려우면 조 전 장관이 좀 등판할 것이 등판론이 조금 거세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을 조금 보니까 검찰 무능론, 검찰 심판론이 거세질수록 조 전 장관도 출마할 명분이 조금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요. 최근에 더 왕성하게 SNS도 하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한번 짧게 해보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일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입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사정전국이고 그걸 통해서 영웅 만들려고 했던 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좀 불투명해진 것이 가장 큰 전략의 상실이다. 사실 이 여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준석 전 대표의 한동훈 장관 평가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게임 영어까지 거론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잘 못 알아듣는 롤이라는 게임의 용어를 가지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문제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게임하듯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치화시켜버려요. 즉 사법의 영역도 정치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니까 이제 뇌피셜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결국은 이제 되치기 당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거야말로 굉장히 저는 위험한 사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우리가 상권분립 이야기가 있고 왜 정치화, 사법이 분리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화하는 게 바로 이 독재 정권이나 전체주의 정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은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법의 영역 다 통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해도 법원에서 한 판사가 기각해버리면 기각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독재 정권입니까, 지금? 법원 영장판사 한 명 때문에 그냥 다 무너졌는데 그게 어떻게 독재 정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분립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제가 비판은 하지만 그러나 영장전담판사 한 명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마치 한동훈 장관을 뭔가 키우기 위해서 했다가 대책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일찍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판단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게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좀 영무시하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구석 기각 역풍이 불고 여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냐라는 이준석 전 대표 분석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청년 인사인가요? 바로 저 반박도 하고요. 아까 화면으로 만나봤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그 화면은 바뀌었고요.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조사 기간은 9월 29일과 30일이니까 추석 연휴 첫째 날과 둘째 날인가요? 그러니까 이 조사 일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작품 때 35, 오세훈 12, 홍준표 11, 원희룡 10, 유승민 7, 이준석 6, 안철수 5.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자가 이제 보수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을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423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체 국민이 아니고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걸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권을 지지하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기 대선 또는 차기 주자라고 한다면 현재 권력을 대체하는 어떤 대체 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마치 러닝메이트 관계처럼 현재 권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윤석열 정부를 좀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생도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 과거 정치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정치 이력이 많은 사람들이 차기 주자로 부상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그만둔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검찰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된 지 1년 반 만에 유력 차기 주자로 이렇게 거론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역동성 또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 얘기와 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묶어서 차례차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